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221페이부터 해나가십니다. 221페이 보시게 되면 건폐율 나옵니다. 건폐류라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계산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대지면적이고 분자에 들어갈 것은 건축면적이고 곱하기 100하면 건폐율 나옵니다. 그리고 2번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단수를 잠깐 보십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용적률 산정 가로 해놓습니다. 연면적에는 다음 면적을 제외한다. 제외한다. 줄쳐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번 보게 되면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으로서 부속용도란 말 쓰게 되면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3번에 초고층건출물과 준초고층건출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여기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를 따라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대지면적은 현재 200제곱미터이고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지하 1층과 지상 3층짜리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각층의 바단면적이 40조메타인 지하 1층과 지상 4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단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하층도 연면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용적률과 라고 하면 대지면적은 200제곱미터이고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용도의 주차장, 비난 안전구역을 각각 배제하기 때문에 지하층은 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층의 연면적은 16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용적률은 80%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연면적일 때는 지하층도 포함시키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빠진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이라고 하는 조건 달렸을 때만 연면적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의 18절 면적 높이 층수 산정을 함께 보십니다. 1번 대지면적에 대해서는 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의 2번 건축면적 차셨죠.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역 면적을 말한다. 외벽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기 건축면적은 건폐율과 관계된 사항으로 도로변을 따라 건물을 살펴보게 되면 이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개념이 건축면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층부터 곡태 2층까지 쭉 일직선 올라가야 되는데 간혹 특이한 건물은 2층이 이렇게 돌출되고 4층 부분이 이렇게 돌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가장 끝에 있는 외벽은 4층의 이 부분과 2층의 이 부분이 되게 되는데 그에 따라 둘러싸인 수평투역 면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건축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도화지에 물건 올려놓고 물건의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그려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게 평면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도 하늘에서 조망했을 때 가장 끝에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역 면적이 있다면 그것을 건축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벽 중심선이라는 말을 꼭 한번 봐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서의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만약 높이 1m 정도의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경미한 행위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바닥면적 산정 별표 하나에 넣습니다. 다만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바닥면적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건축면적이건 앞서 우리 용적률 산정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켰던 옆에 페이지의 4가지가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이 바닥면적은 항상 기본이 되기 때문에 꼭 정리해 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바닥면적은 각층 각층 동그라로 해놓습니다.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벽 기둥 추정했습니다. 구액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벽 기둥에 구액이 없는 벽부터 없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우태한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여기 바닥면적은 건물이 4개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1층의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2층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각층 하나하나의 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 또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면적이라 하는데 만약 1층이 여러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기둥 중에 가장 끝에 있는 4개 기둥이 있을 겁니다. 그 4개 기둥의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있다면 이것을 1층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건물 한 층이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로 벽이 없다고 하면 얘를 필로티 구조라 표현하게 되는데 예전에 포항 지진 발생했을 때 필로티 구조의 빌라가 쉽게 손상된 것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 한 층이 기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 기둥 중에 가장 끝에 있는 4개 기둥의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면적이라 표현하고 2층을 구성하는 형태가 벽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그 벽에 가운데 선이 있을 겁니다. 그 4개 벽의 가운데 선의 수평 투영 면적을 2층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의 각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액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는데 그 각층이란 말 쓰게 되면 이것은 평면의 개념이다 입체적인 개념이다 입체적인 개념을 가진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건축 면적일 때는 외벽 중심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반면 바닥 면적은 각층의 그냥 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외벽 중심선이라는 말과 그냥 벽이라는 말을 각각 구분하면서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서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주유소 방문하시게 되면 주유소에 캐노비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지붕을 기둥 두 개가 지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닥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이나 벽이 네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달랑 한두 개로 지붕을 지탱하는 구조가 있다면 면적 계산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저 지붕 있는 것을 건축 위로를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각각 1m 우태와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둥이 네 개가 필요한데 기둥이 하나 또는 두 개밖에 없는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정류장 그리고 주유소에 캐노비 구조가 있다고 하면 기둥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면적 계산하기 곤란하여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우태와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의 발코니와 건축의 노대, 노대 둥그레 해놓습니다. 만간 설치와 관계없이 발코니 또는 노대 전체 면적에서 발코니 또는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참이슬이라고 하는 소주 이름 기억나십니까? 개가 예전에는 진로였습니다. 여기 노자는 이슬 노자를 의미하고 대자는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명칭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청와대 대자는 건물 대자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대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베란다와 발코니를 노대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베란다나 발코니 구조는 한쪽은 외벽에 접해 있지만 나머지가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발코니를 이용하게 되면 유리창을 샤시해서 주택 내부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이슬 젖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신 물 건너 일본 같은 경우는 저 노대에 유리창이라는 것을 함부로 설치하지 못합니다. 워낙 지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지진 발생 시에 유리창 파편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이 아파트에는 발코니라는 구조가 각각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발코니에 유리창을 샤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방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아침에 이슬 젖는 부분이라 해서 그것을 법에서는 노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노대는 정확하게는 발코니와 베란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고 동선 바닥 면적은 벽이 몇 개 필요하다? 네 개 필요한데 이 발코니는 한쪽은 벽에 접해 있지만 나머지가 기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닥 면적에 전부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발코니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의 길이가 만약 10m이고 돌출 길이가 2m라고 하면 저 노대의 면적은 20제곱미터이지만 저 20제곱미터에서 10m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제곱미터만 바닥 면적에 포함되게 되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줄자 가지고 발코니의 돌출 길을 한번 재워보시면 정확하게 1.5m가 되어 있을 겁니다. 1.5m만 돌출되어 있다고 하면 이 발코니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아파트 만드는 곳에서 서비스 면적으로 얼마를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발코니에 관한 이야기로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추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리는 없지만 이 노대가 관계된 것은 건축 면적에 관련된 개념입니까? 바닥 면적에 관한 사안입니까? 바닥 면적에 관한 사안인데 이게 건축 면적과 연결되는 것으로 설명세게 되면 그 질문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오직 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건축 면적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바닥 면적 공부하고 있습니까? 바닥 면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닥 면적에 관한 설명인데 이걸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서술하게 된다면 그 질문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양각 3번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번입니다. 층구가 1.5m 이하의 다락 1.5m 동그라로 놓습니다. 그리고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우는 1.8m 이하의 다락 그래서 경사진 지붕의 경우는 1.8m라는 것 동그라로 놓으시고 이런 경우는 두 줄 밑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산입한다. 대신 층구가 1.5m 초과 경사 지붕의 경우는 1.8m 초과하는 경우는 바닥 면적에 제외시킵니다. 아 잠깐 아닙니다. 1.5m 이하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1.8m 이하의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 확인하십니다. 만약 초과하는 경우는 포함시킨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은 버리시고 3번입니다. 필로티 구조 필로티 동그라로 놓습니다.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 필로티 구조는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이 필로티 구조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 사용 목적이 모션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저 필로티 형태로 만들어진 공동택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주변의 휴게 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물건 보관하기 위한 보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공동택에 달려있는 필로티 구조는 어떤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이 공동택을 제외한 다가우택이라고 하면 공동택이다 단독택이다 단독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에 필로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필로티 용도가 주차장이거나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로티 구조가 어떤 건물에 달려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공동택이라는 말이 나와있다고 하면 그때는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최근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그리고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 4-1, 4-2 그냥 지나가시고 5번입니다. 공동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공동택 동그라미 지상층 동그라미에 놓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어린 놀이터, 조경이설, 생활 배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계실부터 생활 배기물 보관한 면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 크다 작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건축 면적과 흔히 건평이라 표현하게 되면 건축 면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건평, 연면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높이, 층수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특별히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평, 투영 면적을 말하고 이러한 건축 면적에 있어서 외벽은 건물이 10층이건 100층짜리이건 가장 끝에 있는 외벽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에 따라 작성되는 도면인 건축 면적에 관한 사항은 100층짜리 건물이랄지라도 도면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입체적인 개념이다, 평면적인 개념이다. 평면적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각각이라는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입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견을 따야 됩니다. 만약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4계층이라고 하면 5계층의 바닥 면적 전부를 더하는 것을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연면적은 예외를 인정하게 되는데 용적률 산정 시에 연 면적에서는 앞서 보조던 연 면적 중에 일부 바닥 면적을 배제하게 됩니다. 지하층이라는 말 우리 기억나시고 지상층의 부속용도의 주차장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은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서 재배시킨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연면적을 구성하는 것은 뭐다? 바닥 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건화한 법률 효과를 법률 행위라 표현하게 되는데 준 법률 행위에는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의사표시 없기 때문에 준 법률 행위이고 의사표시를 요건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준 법률 행위가 건축면적이면 연면적은 법률 행위이고 저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단위가 의사표시였다고 하면 연면적을 구성한 단위는 바닥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연면적과 바닥 면적은 같은 개념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입체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입체성을 표시하는 것은 바로 각층이란 말이 입체성을 표시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에 벽, 기둥, 구액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층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는데 이 바닥 면적 설명에도 항상 각층이란 말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중계를 하시게 되면 이 건물 전체를 통째로 거래하게 되었을 때 건물 한 동 크기를 중계 설명서에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연면적 얼마짜리를 중계한다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 학원은 이 건물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이 학원이 중계 대상이었다면 학원 크기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연면적이란 말 사용한다? 사용 못한다? 못합니다. 그럴 때는 바닥 면적 합계라는 것을 중계 설명서에 표기하게 됩니다. 이 바닥 면적 합계란 말은 건물 한 동의 일부 크기에 대한 표시 방법이고 건물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시 방법은 연면적 그리고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한지인데 그러한 아파트 한지를 통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그때는 연면적 합계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표기 방법 이해하시겠습니까? 건물 한 동 전체에 대해서는 연면적 이곳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 합계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존재한다면 연면적 합계라고 각각 표기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바닥 면적도 연면적을 구성하는 구성 단위라고 하면 얘도 평면적이겠습니까? 입체적이겠습니까? 제가 입체적이면 얘도 입체성을 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액 중심선이란 말을 사용하고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외벽 중심선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벽이란 말이 있으면 건축 면적 각 층의 벽이란 말이 있으면 바닥 면적에 대한 설명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닥 면적에서 완전 제외시키는 게 있습니다. 대신 얘는 29일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다만 응용해서 문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최근 우리 주변에 자주 보이는 필로티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필로티와 관련되어 공동태에 설치한 필로티는 그 사회목적인 무엇이든 관계없이 항상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주민 공동시설이라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게 아파트 필로티에 만들어져 있다면 바다 면적에서 전부 제외시키고 저 공동태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오피셀이라는 것을 기억나십니다. 그 오피셀의 필로티를 조차장으로 사용하는 때만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만약 저 오피셀의 필로티를 물건 보관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바다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이 공동탭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공동탭에 있어서는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에 대해서는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채 꼭대기층에 다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인 것 층고가 1.5m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서서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사 지붕의 경우는 층고가 1.8m 이하인 때는 저 다락을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우리 세종시의 채 꼭대기층은 복층 아파트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복층 구조가 가능한 것은 지붕이 경사 지붕이고 그러한 때는 층고가 1.8m 이하이기 때문에 복층 구조로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채 꼭대기층은 분양 잘 된다, 분양 안 된다. 원래 채 꼭대기층은 여름에 엄청 덥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엄청 시원하기 때문에 엄청 춥기 때문에 분양 잘 안 되는데 복층 구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공간의 여유 때문에 분양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아파트 분양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바다 면적에 포함한다고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냥 농담 삼아 나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82년도에 아파트 생활을 처음에 했거든요. 처음에 15층 아파트 중에 14층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한때 가무임 심해가지고 수돗물이 잘 안 나왔거든요. 진짜 저희 집에도 수돗물이 안 나오던데요. 그 당시에는 수돗물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팔고 1층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층에는 여름에는 엘리베이터 불빛대고 오기가 항상 1층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물만 열면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3층으로 바로 또 이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지금까지 계속 3층만 구집하고 계십니다. 아마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이 아파트 생활함에 있어서 고층의 경우는 소압이 낮기 때문에 기계실을 지하에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수돗물이 고층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활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저 공동체에 설치한 지상청의 전기실, 기계실 등은 바다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타워펠리스라는 곳이 한 50순짜리인데 이 50층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위해 1층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집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전기 사용량 꽤 많죠. 엘리베이터 항상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타워펠리스의 분양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건물 중간청에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과 조경이설, 어린 오일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파트 분양 잘되게 하고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야만 주민이 좀 개적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층에는 목이 들끓는다고 하면 상가로는 참 좋은데 주거용으로는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1층을 어떤 형태로? 필로티 구조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좀 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에 설치한 필로티 구조의 효원은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하나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은 모두 바다 면적과 관련된 특별 규정이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연면적이 하셨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에 각층의 바다 면적 합계를 말한다. 각층부터 바다 면적 합계까지 가로해놓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바다 면적 합계는 연면적이다. 틀립니다. 앞에 뭐가? 각층이란 말 빠져있다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연면적과 바다 면적은 모두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각 층이란 말이 붙었을 때 오른 지문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관한 내용은 용정일 산정시에 연면적이 제외되는 것으로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 그냥 지나가시고 반자 높이 그냥 지나가십니다. 여기 반자는 우리 천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법에서는 반자라 표현하는데 한국식 표현이겠습니까? 일본식 표현이겠습니까?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층구입니다. 층구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를 한다. 윗면, 윗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층구는 층 높이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6층 바닥을 밟고 있는데 이 6층 바닥은 어느 정도 두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바닥 윗면이고 얘가 바닥 아랫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층 올라가게 되면 7층에 발을 올려놓는 부분이 있는데 이 6층 바닥으로부터 7층 바닥 윗면입니까? 아랫면입니까?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구, 층 높이라 표현합니다. 대신 아랫면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닥 두께가 빠져버립니다. 가끔 6층 바닥에서 7층 바닥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은 바닥 아랫면이 아닌가 착각되어 있지만 바닥은 일정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얘가 윗면이고 얘가 아랫면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층구는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구, 층 높이라 표현한다. 그 정도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얼, 건축물 층수 산정입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63빌딩은 지하 3개층의 지상 60층이거든요. 그래서 60층짜리 건물이지 63빌딩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에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우리 전망탑 가보신 적 있으시죠? 세종시에도 전망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전망탑은 전망대에 이르는 통로가 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4m를 한계층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시는 이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 통로가 40m짜리라고 하면 이 통로 부분만 층수를 계산하게 되면 걔는 10층 구조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건축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 다른 동그라노스입니다. 가장 많은 층수를 가장 많은 층수 가로 해놓습니다. 그 건축을 층수로 본다. 가끔 우리 업무용 빌딩 방문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나 계단치 있는 전면부의 높이가 8m인데 불구하고 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뒷부분이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에서는 한계층이지만 후면에서는 두계층일 때 이 부분의 층수는 2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시는 이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물 구성과 관련된 규모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보셨는데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바닷면적과 관련된 사항으로 바닷면적은 하나의 건축의 각종의 벽두는 기둥의 구역 중심선을 바닷면적이라 했고 이 바닷면적과 관련된 예외 규정으로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것 구역이 곤란한 것 그 말은 벽기둥이 4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호텔에 둘러싸인 수평투역 면적을 바닷면적이라 하고 두 번째, 노대 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코니 베란다의 나라입니다. 이 발코니 베란다의 경우는 벽이 4개이다 4개 아니다 4개 아닙니다. 4개 아니라고 하면 이 노대를 전부 바닷면적에 산입하는 것 곤란하죠. 그래서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남는 면적만 바닷면적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별 규정은 건축면적에 관한 사항입니까? 바닷면적에 관한 사항입니까? 바닷면적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나중에 오늘 문제 꼭 풀어오십시오. 오늘 건축분만 수만 20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건축면적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오염 하나만 꼭 잘 챙겨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226페이지의 주택법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주택법은 차분히 공부하면 출제되는 문제 7개 전부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안 하시면 주택법에 나오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마음 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차분히만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건축법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선 주택법은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법령 제도인데 이 주택의 건설 개수가 작다면 그때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의 세대수가 많다고 하면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중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할 대상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한 번에 건설한 주택의 호수가 30호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30세대 이상일 때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주택의 무엇인지 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러한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를 함께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건축법상 건물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 했는데 주택법에서는 건축주라는 말 대신 사업주체라는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저 사업주체는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잔다면 건축법에서는 건축급하고 작은 수의 주택을 만들었지만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인허가 절차를 거친 때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고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업계획 승인 반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러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금사받아 완공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 불려오는 것이 주택법에서는 사용금사라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이 주택은 집을 만든 분이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직접 사용하겠습니까? 팔겠습니까? 팔게 됩니다. 그 파는 것을 공급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사업주체가 공급시에 고려해야 될 다양한 사안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주체와 관련되어 우리 너무 비싼 아파트 만들어서는 안 되죠. 국민의 주관정에 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제한받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건설하도록 돼 있는데 저 사업주체와 관련된 주택 공급시에 지켜야 될 몇몇 규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주택을 최근 3, 4년 사이에는 투자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 진짜 여유 있는 분들 대출이 안 되니까 여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들 원하시는 곳이 서울, 강남의 집, 전세 끼고 사는 게 일이시더라고요.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투기 방지와 관련된 제도를 각각 공부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요즘 세종시의 분양 아파트는 인기가 있다, 없다 잘 아시는데요. 투기 발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자금 조달이 곤란하지만 대출 끼지 않는다고 하면 자금 조달만 여유롭다고 하면 투기 발주에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받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끔 청약 1순위, 2순위가 미달된 경우라면 3순위 때는 그냥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들 밤새에서 줄 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세종시도 조만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투기와 관련되어 좀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주택 공급 규정에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신구가 60만 도달할 때까지 한번 그런 거 보면 좀 괜찮으실 겁니다. 자금 다음에 바로 개업하실 겁니까? 소공하실 겁니까? 그래서 개띠일 때는 개공하시고 소회일 때는 소공하실 겁니다. 와닿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 승부하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 조종내상인 주택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1번 제2절 주택과 관련되어 1. 주택의 의의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2번 건축법령과 주택법령상의 주택범위에 대한 비교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확인해 주실 것은 주택법상 주택범위의 단독택에는 공관과 공동택에는 기후사가 빠진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주택법의 재정목적과 관련되어 공관을 만들어줄 필요 없다. 그래서 공관은 사업계획 승리 대상 주택범위에 배제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기후사는 방 한 칸의 근로자 두 명 세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국민의 주거순 향상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기후사가 빠진다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찾으셨죠. 우선 1번입니다. 국민주택 그리고 2번입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국민택을 제외한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동전의 양면 관계로서 특정 주택이 국민주택인 동시에 민영주택일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1. 국민주택과 관련되어 다음 하나에 해당된 주택으로 국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택규모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 국가지방사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우리는 얘를 공공이라 했습니다. 공공이 건설한 국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모두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 국가지방사단체 재정 그리고 주택도시기부로부터 자금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주택 주택도시기금 줄쳐 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돈을 융자를 하게 되면 요즘 시중금리가 2%이지 않습니까? 빌리면 반에 빌릴 수 있습니다. 대신 1%에 빌리는 것과 2%에 빌리는 것은 별반 차이 없는데 나중에 고금리 정책이 적용되었을 때는 시중금리의 반값에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빌려 돈 빌려서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것은 국민주택이다. 민영주택이다.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주택법상 적용 대상인 주택은 우리 주변에 아파트나 탄소세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주택에 해당된다는 것 이해하시고 이런 주택에는 시장에 살고 있는 공간과 학생이나 근로자, 기숙사는 포함된다, 배제한다 배제한다는 것은 이해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은 저주택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다만 이 준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분류하게 되면 주택건설 자금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기 국민주택은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가지방자단체 재정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 자금지원받아 건설한 국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재정과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내년 경기가 좀 불안정하다 해서 국가재정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 그와 관련된 특별회계 통과시키자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국회가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더라고요. 그러한 돈이 재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주택도시기금으로서 자금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도 빌 수 있거든요. 만약 민간이 주택도시기금으로서 자금지원받아 국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개도 뭐가 된다? 국민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에 해당되는 자가 저 돈을 민간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금융기관으로서 대출받아 국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걔는 뭐가 된다?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은 자금조절과 한계없이 자금조달을 어디에서 하는지 관계없이 국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면 국민주택이고 주택도시임으로서 돈을 대출받았다고 하면 누가 만들고 한계없이 항상 국민택이 된다는 걸 파악해놓습니다. 이겐 되시겠습니까?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하나 있습니다. 국민택규모라는 말 찾으셨죠. 국민택규모라는 말 찾았습니다. 주거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1호 1세당 85조미터 이하의 주택 가로 속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 수도권부터 읍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역은 1호 1세당 주거전화 면적이 100조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100동그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국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주거전화 면적이 85조미터 이하를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100가지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만약 수도권인 서울 특별시에 국민택 건설하게 되면 무조건 85가지가 국민택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관농자와 비교되는 도시지역에 관농자와 비교되는 도시지역에 국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 크기는 무조건 85입니다.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읍면 지역에 건설하는 때만 100가지 건설할 수 있는데 만약 시험에 수도권에 수도권에 도시지역 아닌 읍면에 건설하는 국민택규모는 100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수도권에 해당되는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읍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100으로 할 수 있지 수도권에 건설하게 되면 수도권에 건설하면 얼마 85 지금까지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모의고사에만 저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을 해나갑니다. 작년 것도 하시고 올해 것도 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구전의 면적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끼고 4번 건너뛰고 6번 얘도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할 필요 없지만 잠깐 보십니다. 중주택이란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중주택의 종류에는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동그라를 넣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4가지를 준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노라고 하는 빙상선수 기억나십니까. 기술이 많다 작다 기술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노다기입니다. 오노다기는 어디에 속한다. 준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 생활시설 그리고 기숙사 이 4가지는 다 뭐다? 준주택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공간과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이 다중생활시설은 최근 서울 종로의 고시원에서 화재 사건 발생한 적이 있죠. 그 고시원 건물을 법에서는 원한다? 다중생활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이 5가지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마다 건설할 수 있는 주택 형태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냥 오노다기란 말 보게 되면 오노다기란 말 보게 되면 준주택이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한 장 능기십니다. 장수명 주택 그냥 지나가시고 그리고 7번 장수명 주택 이것 하나 봐주십시오. 장수명 주택은 수명이 긴 주택이라는 것만 이해하십니다. 보통 일반 아파트는 40년 정도 사용하고 말아버리는데 장수명 주택은 7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 갖추고 입주와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로 해놓습니다. 가변성과 수리병인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만약 시험에 쉽게 변경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그건 틀린 점입니다. 사실 주택의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장수명 주택은 오랫동안 이용할 주택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해야만 실증이 안 난다. 그 생각으로 주택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형 선택은 쉬었다 하십니다.